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정은지! 당일! 참고를 했어요. 상림이 나온 글로벌 걸그룹 아이즈원의 원영영! 아이즈원씨가 인사를 잘못 잡았어. 그냥 앉아서 인사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하니까 다 일어났네. 다 일어났네. 제가 언제 한 번 저쪽 끝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부러웠어요. 그렇게 선두주자로 해보는 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인사할지? 최강 입담을 잘하는 팀은 변기수! 역시. 진짜 불공평해요. 은지씨는 정말. 이번에는 또 프로듀싱까지 했다면서요? 네,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맞대기로 한 소절만 하죠? 나의 살던 곳 꺾인 어떤가요 함께일 땐 몰랐었네요 당신을 그리워하는 바 코니 너무 좋아, 코니. 진짜. 은지씨가 몸매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돌이라고 그런지. 그런데 그렇게 혼술을 즐긴다고. 술 종류는? 술 종류는 소맥이나. 아, 좋다. 한국 전통주 안 드셔보셨어요? 케령 백일주나 삼일주 같은 거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정말 한국은 또 그런 게 유명해요? 아, 엄청 많아요. 아, 그렇구나. 한국 문화가? 네. 그런데 다니엘은 저도 방송을 꽤 많이 해봤지만 한국 아재라고 불릴 정도로. 사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산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산 갔다 오고 나서 저를 보고 그 다음에 24시간 숙가마에서 이렇게 근처. 거의 더 이제 쉬는 것 같아요. 저를 갔다가 숙가마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완벽한 약간 어리신 코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은단 요즘 좀 즐겨 먹기. 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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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단이 먹는다고요? 나는 어리신 덕분이 먹기 시작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에서 많이 먹어요. 은단 좋죠. 오랜만에 독일어를 멋지게 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여기 KBS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함께 즐거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사람이 독일어인데 우린 박수를 치고 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그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우리 병일씨가 신개념 욕쇼를 선보였다고. 욕을 하는 공연이에요? 어떤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만을 위한 공연은 없을까 해서 그냥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근데 욕쇼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번에. 욕쇼 시리즈가 있죠. 첫 번째 갔을 때는 뉴욕쇼로 출발해서. 뉴욕쇼. 단신욕쇼. 그 다음에 해수욕쇼. 그 다음에 산림욕쇼. 사리사욕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라디오에 또 스페셜 DJ로 많이 나와주셨는데 재미난 그 사연 라디오 하실 때 있었던 걸 소개 좀 해주세요. 추석 때 생방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교통방송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분이 화장실 하고 싶어 죽겠다고 그런 사연이 하나 도착하니까 한 100개 정도만 계속 화장실. 저도 급해요, 저도 급해요. 진정을 시켜야겠다. 편안하게 마음 좀 비웃으라고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젠트 코스테로 갈 뿐입니다. 쉬. 이렇게 해서. 진짜 설명 중이었는데. 그 노래 듣고 이제 다들 싸서 말리는 중 이런 문자들이. 재밌어, 재밌어. 아니 근데 저희는 이렇게 편안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즈원은 약간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게 예능 첫 방송이죠? 첫 예능이에요? 네. 아이고, 떨리겠다. 굉장히 치열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했잖아요. 봤어요. 짱이에요. 원영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열다섯 살. 아이고야. 그렇죠. 중이, 중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뭐예요? 개인기를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좀 봅시다. 도널드 덕 상대모사라고 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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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울송이라고 이렇게 돌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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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렇게 부럽지는 않은데? 게eted가..